정부가 코로나19 상생국민지원금 세부시행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9월 6일부터 1인당 지원금 25만원씩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카드사나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홈페이지 등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한데요. 대상자 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알림서비스도 도입합니다. 이정윤 기자입니다.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이 9월 6일부터 지급됩니다. 지원금액은 1인당 25만원입니다. 지난해에는 지원금액 상한선인 100만원이었지만 이번에는 가구원수에 따라 모두 지급됩니다. 정부는 지난 6월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을 기준으로 소득 하위 80%에 대해 국민지원금을 줍니다. 다만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대해서는 우대 기준을 적용해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1인 가구는 고령자, 비경제활동 인구가 많은 특성을 고려하여 직장 가입자 기준 연소득 5천8백만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로 상향 조정하였고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수를 1명 추가한 선정기준표를 적용합니다. 국민지원금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9월 6일부터는 카드사나 지역사랑 상품권, 선불카드 홈페이지나 앱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9월 13일부터는 읍면동 주민센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 창구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지원금은 신청하신 다음 날 본인 명의 카드에 충전될 예정으로 충전된 지원금은 기존 카드사 포인트와는 구별되며 사용하신 금액은 카드 청구액에서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8월 30일부터는 네이버 앱이나 카카오톡, 국민 비서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알림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 조회는 9월 6일부터 카드사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가능한데 접속장애 방지를 위해 시행 첫 주에만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를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